잘 때 하나도 안 주웠다, 그치? 응? 잘 때 안 주웠지? 응. 밖에 추워. 줘봐. 불 잘 붙어? 다 붙었어. 밖에 추워서 미리 붙였어. 수고했어. 지금 몇 시야? 6시. 바로 잤어? 어, 나 바로 잤어. 기절. 잘 했다. 진짜 잘 잤는데 2시에 일어났어. 전날에 잠을 안 자야 잘 자는 건가? 응? 아니, 침낭이 너무 편해가지고. 매트가... 뒤에서 나? 응. 아니, 아니. 안 시끄러워서 더 좋아. 밥 먹자. 안 먹자! 양반이 잠을 먹고 있어. 러비 벗어놓고 미켜줬어. 어, 시원. 갑자기 엄청 답답해가지고. 어, 등 아파. 어? 등 오빠 어제 힘 많이 썼나봐. 등이 아프다고? 어. 이거 왜 뜨? 잘 됐다. 어. 어. 오늘 집에 가서 또 뒤져보자. 오늘 집에 가서 또 뒤져보자. 추워? 안 추워? 근데 이렇게 하면 따뜻해. 코 아파... 라떼 마시는 방법 만족 아몬드브리즈 라떼 굿 아몬드브리즈 한입 물고 커피 한입 물고 아몬드브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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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파도? 비와? 파도 가방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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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간장 아몬드브리즈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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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는거 무지특이 아이스커피됐어 벌써? 천둥사들 미친사람이 있어 천둥사들 왜? 갈까? 시스러 평화로운 아침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요 잠을 잘잠거는요 여기 명 맞아요? 왔냐고요 역시 천둥사들 여기가 왔냐고요 맞아요 왜 말 안해줘 재홍이 재홍이 더이상 물에 안빠져도 된다 평상생겼어 진검다리생겼어 시윤아 벽 벽 잊은은 행복 여기 왜이래 이상해졌네 개척자님 민들레는 삼십자로 하강할 수 있나요? 민들레는 개척 안에서 모르는데요 민들레 한번도 안가봤어 민들레? 흔터장 여기에요 여기 이상해졌던데 벽 멀리봐라 멀리봐라 벽 어딨어 멀리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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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멀리봐라 멀리봐라 이렇게 여기 주는 행복 두 개척자님 오늘은 개척한 데를 가는데 흘벽 고음옥길 좀 안해 오늘 그게 끝 여기는 약 3년 전에 만들어진 루트 아마도 그리고 약 12피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벽이 주는 행복은 무슨 루트죠? 2018년에 11월에 토 1월 시간내로 와서 만드는 루트 총 10피치입니다 난이도는 어떤가요? 난이도는 조금 어려워 옆으로 가서 조금 무서워 계속 옆으로 가는 루트? 맞아 그리고 여기 물이 잘 흐렸던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물이 없는 것 같아 하강은 몇 번에? 글쎄요 오늘 해보면 알겠지? 오케이 대책이 어디나 이거야? 이 피치 끝나고 이제 3피치는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벽이 주는 행복의 두 번째 벽입니다 3피치 시작 3피치 시작 배우 기준은 행복 3피치 시작합니다 초코 내려왔다 올라왔다 난리나네 오늘 하루 종일 어? 물!! 척척척 말 시총 말 시 최고 따봉 날리네 김민지! 뒤에 엄청 멋있어, 진짜. 어? 꽃 많아, 여기? 이렇게 많아. 꽃벽인가 봐. 피났어. 왜 피났어? 여기서 이제 신발 갈아 신을까요? 오, 여기 좋아. 오랜만에 왔어, 진짜. 어때요, 옆으로 가는 길? 재밌어. 조금 배고픈데? 그치? 엉덩이 쉬워. 아, 그래. 여기, 여기, 여기. 떡볶이 날 넓게. 맛있어. 여기 주는 행복 오피치 끝에는 비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은 바로?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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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, 바로, 바로. 여기. 허허허허. 허리가 아프겠고. 여기. 요겠은? 육... 육피치. 7피치인가? 육피치? 위로 간다. 시원한 식사 아침에 오는 곳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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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행 네 그러면 volume 은 파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? 일어났어 제가 그랬더라 아니야 이제 아 나 누가 다 먹었어 파일로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여기는 전이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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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기분은? 화강 준비 완료 빠 빠 빠 아 리비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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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뭐 있어? 개미 개미 있어? 응, 어제 들어갔어 근데 김민지가 먹은 거 같아 태울러 가면 반쪽 끝 뿌잼 마지막 빗집? 응 2년 지난 건 먹어도 안 돼 개미 고르지 마 개미가 분명히 어디 들어갔어 오우 오늘 집에서 배터리가 80%가 붙이네 야! 여기가 온 거 좋았네요 어디 다녀오실 거예요? 가만있어 가만있어 ères 어 깨 정민지 푸른 따라가기 대전? 대전인가요? 대전이야 아 여기 대전 계속 꼴등에서 왕자한테 정민 꼴등 거는 거 싫어 마음에 안 들어? 갑시다 끝! 오늘도 등반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나요? 어느 부분이 제일 인가요? 세월이라면 마지막 피치? 오늘의 저녁은 뜰깨칼국수 출발 여기 제주도야 갑자기 진짜 여기 뭐야 정말 잘 먹었는데 완전 제주도 벌써 다 먹었어 아 뭐 있었어? 뭐 있었어? 왜이렇게 잘 먹었어?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완벽해 파 남긴 파 파 안 먹었어? 설거지하고 디저트 메뉴는 도넛 메뉴 진짜 특이해 고구마 도넛 치즈 먹이 치즈 치즈 스티커 수빈